2021년 10월 12일 원정 14탄 시작!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여기를 제보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소문에 의하면 자신하고 똑같은 어떤 누군가를 봤다 난데? 저거 난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저거 난데? 진짜 홀린 것처럼 그거 한번 가볼게요 진짜 근데 망자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가 오니까 오늘은 뭔가 좀 쎄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증폭기 꼽아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뚫어 누구세요? 누구.. 어? 누구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이거 시작부터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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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확인해.. 그냥.. 확인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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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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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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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뚫어 뻥.. 들리세요 여러분들 들리세요 여러분들? 들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만.. atac.. .. 잠시만, 방금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네? 방금 방금 뭐라 했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남자! 어디야? 계세요? 계십니까? 잠깐만요 분명히 남자 봤는데? 내가 잘못 봤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기운이 너무 쎄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투자 하나만 태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둘, 셋 정도예요 셋 정도 둘, 셋 정도 또 죽고 있니..?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번만 기회를 주십쇼 여러분 방금 누가 밀었어요? 방금 밀었어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하나에 다 걸고 밀었어요, 누가! 누가 팍 밀었어요! 저기 있어요? 스샤 준비하세요, 스샤 준비 저기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장문인가 아닌가? 스샤 준비 이거 잘만요, 형제 찍혀요 스샤 준비하세요 스샤 준비하세요 스샤 준비 안으로 들어오십쇼 괜찮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얘기하시게요 왕자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되겠..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ure cida uters 스타띠 뇌 같이 가자 descriptive 어떤 sad 거짓말.. 화면으로 2층 갈수록 옆구리가 너무 아프지.. 저도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갑니다 저도 그냥 가고싶어도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가겠고 저도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가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 층이 궁금하거든요? 잠시만요? 안돼요 안돼! 여기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뭔지.. 해완쌤 모시고야되겠다 쌤! 해완쌤! 방송 보고 계시죠? 여기 같이 오시게요 2층에 뭐가 있어요? 해완쌤! 해완쌤! 여기 같이 오시게요 해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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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